장마가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빗물자국이 되어 사라져버린 사람 괜찮냐는 인사도 없이 홀로 남은 방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장마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눈물자국 남기고서 가버린 사람 잘가라는 인사도 없이 떠나가는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6월의 마지막 날 혼자서 화장터로 떠났어 장마가 끝난 여름밤 하늘엔 별이 빛났어 어떤 목소리로 어떤 얼굴로 웃었을까 울었을까 멈출 순 없었을까 그때 문을 두드렸다면 어땠을까 종이로 만나서 종이로 떠나보내는 게 내 최선 한심에 미칠 것 같아 뭔가 시도해도 일은 자꾸 겉돌고 이대로 마냥 한자리 차지하고 늙어가겠지 이젠 시도조차 할 그 욕도 용기도 사라져가 내가 뭔가 할 수 있긴 한 걸까 계세요 거기 계세요 물을 용기가 점점 사라져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주모가님 어른이잖아요 어떤 목소리로 어떤 얼굴로 웃었을까 울었을까 멈출 순 없었을까 외로운 죽음 멈추고 싶어 미안한 마음 멈추고 싶어 멈추고 싶어 다시 용기를 내어 볼게 멈추고 싶어 미안한 마음 더는 후회하며 울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젠장은 그 장소로 스ía투스에 profes신적 흡수 김성희 김성희